최근 한국 연예계는 가수 앤옥과 강혜연의 열애설로 크게 떠들썩합니다. 두 사람은 대중의 많은 관심을 받으며 오랫동안 사랑의 소문에 휩싸였지만 이제까지는 한 번도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적이 없었죠. 하지만 최근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앤옥이 마침내 침묵을 깨고 강혜연과의 관계에 대해 입을 열면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강혜연은 앤옥이 1년 동안 짝사랑해왔던 바로 그 여성일까요? 이 글에서는 그들의 관계에 대한 진실을 분석하고 팬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로트포스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오래 기다려온 뜨거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앤옥이 강혜연과의 열애설에 대해 드디어 입을 열었는데요. 과연 강혜연이 앤옥이 1년 동안 짝사랑했던 그 여성일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한국 연예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 열애설의 주인공, 앤옥과 강혜연은 이미 여러 차례 대중의 주목을 받으며 열애설에 휘말렸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었죠. 그러나 최근 앤옥이 드디어 그 침묵을 깨고 강혜연과의 관계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MBN에서 방영된 한일탑 10분 프로그램의 특별 방송, 한 지붕 아래 세 가족이 어제 20일에 방영되었는데요. 이번 방송에서는 트롯걸스 재팬팀과 불타는 트로트맨팀 등 활동 중인 가수들이 세 방향으로 나뉘어 경합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앤옥에 대한 마이진의 깜짝 폭로였습니다. 그녀는 방송 중 앤옥을 내가 만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 중 한 명이라고 표현하며 앤옥의 뜻밖의 결정을 언급했습니다. 그녀의 이 발언은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죠. 마이진의 발언은 앤옥의 팬들과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겼고 앤옥과 강혜연 사이에 비밀스러운 관계가 존재한다는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연예계에서는 예술가들 간의 관계가 대중에게 자주 공개되지 않는데 마이진의 이번 발언은 이러한 비밀이 어쩌면 드러날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앤옥과 강혜연은 몇몇 프로그램에 함께 출연한 이후로 열애설에 휘말리기 시작했으며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앤옥은 오랫동안 강혜연에게 마음을 품고 있었지만 감히 고백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마이진이 언급한 읽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앤옥의 이러한 복잡한 감정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앤옥은 강혜연과의 관계를 대중 앞에서 공개하지 않기 위해 비밀을 지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아직 자신의 감정을 확실히 정리하기 전에 대중에게 알리기를 꺼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방송 후 팬들은 여러 포럼과 소셜미디어에서 마이진의 발언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벌였으며 일부 팬들은 마이진이 앤옥의 진짜 속마음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의심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그저 가벼운 농담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현재까지 앤옥과 강혜연 모두 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팬들의 궁금증과 혼란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강혜연의 팬들은 마이진이 문제를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녀를 옹호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팬들은 마이진이 앤옥과 강혜연이 숨기고 있는 진실을 암시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으로 인해 앤옥과 강혜연의 관계는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현재 두 아티스트는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그들의 관계에 대한 추측과 논의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만약 앤옥과 강혜연이 실제로 연애 중이라면 곧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관계를 공개할 용기를 가질지 아니면 계속 비밀로 유지할지는 여전히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일 탑 10분 프로그램은 앤옥과 강혜연의 삶과 경력에 새로운 장을 열어주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이 이야기는 단순한 열애설을 넘어서 감동적인 러브스토리로 기억될 가능성이 큽니다. 연애계라는 치열한 경쟁과 압박 속에서 때때로 숨겨진 연애 이야기는 예술가들을 더욱 인간적으로 보이게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어떤 전개가 있을지라도 앤옥과 강혜연이 자신의 삶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소식은 앤옥의 팬들은 물론 연애계 전체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가 드디어 열애설에 대해 직접 언급한 것은 정말 큰 뉴스였죠. 더욱이 앤옥이 강혜연을 1년 동안 짝사랑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상황에서 이 발언은 많은 이들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앤옥은 한 인터뷰에서 강혜연과의 관계에 대해 조심스럽게 언급하며 혜연은 제게 매우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그저 좋은 친구로 지내고 싶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강혜연 씨는 저에게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입니다. 앤옥의 이 발언은 그가 오랫동안 강혜연을 짝사랑해온 것을 은연중에 드러낸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이어서 앤옥은 강혜연 씨와 함께한 시간들이 저에게 큰 위로와 기쁨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와의 관계를 대중에게 알리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말은 그동안 둘 사이에 실제로 깊은 감정이 있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많은 팬들과 대중은 앤옥의 이 고백이 그가 강혜연을 1년 동안 짝사랑했다는 소문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소문은 두 사람이 함께 출연했던 예능 프로그램에서 시작되었고 그 이후로 앤옥이 강혜연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다는 증언들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앤옥은 제가 1년 동안 강혜연 씨를 짝사랑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사실 그 소문에는 어느 정도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특별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마음이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향했던 것 같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이 발언은 그동안의 소문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으로 보였으며 앤옥의 말에서 느껴지는 진정성은 대중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또한 이들의 관계에 대한 궁금증은 더욱 커졌습니다. 앤옥의 고백이 전해지자 강혜연의 반응에도 많은 이목이 쏠렸습니다. 그녀는 SNS를 통해 앤옥 오빠는 언제나 저에게 큰 힘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 따뜻한 마음에 감사하고 우리 사이가 어떻게 발전할지는 시간이 말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 발언은 강혜연이 앤옥의 감정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강혜연의 이 발언 이후 많은 팬들은 두 사람이 실제로 연애 중일 것이라는 기대감을 품게 되었고 그들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궁금증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앤옥과 강혜연의 열애설은 이미 여러 차례 부인되었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앤옥의 직접적인 언급과 강혜연의 반응은 두 사람이 진지하게 서로를 생각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팬들은 두 사람의 관계가 긍정적으로 발전하기를 바라며 이들의 사랑이 꽃피우기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의 연애가 실제로 공식적으로 인정될 경우 그 파급력은 연애계를 넘어 대중문화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앤옥과 강혜연의 관계가 어떻게 진전될지 그리고 이들이 대중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열애설을 넘어서 감동적인 러브스토리로 기억될 가능성이 큽니다. 마침내 앤옥이 그동안 숨겨왔던 감정을 털어놓으면서 강혜연이 바로 그가 1년 동안 짝사랑했던 여자가 맞는지에 대한 궁금증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진실된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앞으로 이들의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 여러분도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이제 눈앞에 펼쳐질 놀라운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 꼭 알림을 켜두시고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오늘도 커플TV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